선생님이 봤을 때 남자들의 성역은 뭐예요? 남자들 다들 그러잖아요. 남자들 코 크면은 성기도 크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다는 아닌 것 같아. 이건 아니다? 이건 아닌 것 같아. 고백하시는 거예요? 아니 고백하는 게 아니라 봤어 나도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. 보면은 남자들 좀 밝힌 애들 보면 허벅지가 굵더라고 보면. 밝히나? 큰데? 그다음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발가락 보면 엄지 발가락보다 두 번째 발가락에 큰 사람이 성욕에 강해. 봐봐. 두 번째 커? 강한데. 그건 나를 밝히는 게 아니란 말이야. 곱슬머리도 속욕이 강하다고 그랬어. 그분들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점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강한 것 같아. 허벅지가 굵고 머리가 곱슬에 발가락 두 번째가. 보면 그런 이미지들 보면 사주를 보면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. 일단 뭐 코 큰 사람은 땡이다. 아 그런 거 같아.